디들보죠 디들보요 우리 박시원씨가 같이 오늘 진행하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1번부터 50몇번까지 주사가 다 뒤바뀌어가지고 혼자 친단댄서 박성웅원에서 원래 가수입니다 가수이면서 정배를 맡았는데 이정표로 이제 바뀔 거 없이 안 바뀌네 이제 나의 낙인 언니야 아무리 졸렸으니 보인다 해치기 영남은 홀로 손님 이동으로 고향기 아야기 손짓에 주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